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클로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클로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클로스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줬는데요. 형태 유지한 부분도 있고 주름에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로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이 주름이 잘 표현이 안된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윈도우의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제너러레이터의 컨텐츠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좀 작게 해주도록 할게요. 0.1 정도 사이트로. 너무 크게 되면 중력이 값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작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 옷에 모양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복사해서 옆으로 옮겨 놓구요. 하나는 원상태로 다른 하나는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클로스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n 컨스트레인 해보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뭔가 원하는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네 뭔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약간 디테일도 없는 것 같구요.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처럼 주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주름이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선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설정을 떠나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 버텍스의 개수를 좀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메뉴에 스무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버텍스의 디테일을 조금 높였습니다. 버텍스의 밀도나 이런 것들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른 것 없이 fx 메뉴에 클로스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n 컨스트레인의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을 해줬습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모양도 똑같고 설정도 똑같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점의 개수만 다른 상태입니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결과물이 확연히 다른 걸 보여줍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그렇게 없는 상태가 되게 되구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주름이 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선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링 자체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어야지 주름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옷 모양이라도 이제 간단하게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왼쪽처럼 만들 수 있지만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훨씬 디테일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우선 지워 주고요. 여기 있는 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름을 좀 더 좀 더 표현해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부분이구요. 만약에 주름을 좀 더 생기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냐면 여러가지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정을 자꾸 쓰냐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엔클로스에 관련된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퍼티스 해보게 되면 여러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중에 밴드,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컴프레션 레지스턴스 라고 해서 서로 겹쳐지면서 압축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저항력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높게 되면 그렇게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익스프레션 레지스턴스 라고 하는 걸 0.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플랜 했을 때 조금 더 형태의 변형이 많이 되게 되구요. 이런 식으로 주름의 형태가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그 겹쳐졌을 때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컴프레션 에디스턴스 라고 하는 걸 높이게 되면 이렇게 서로 겹쳐지면서 압축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직과 수평으로의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제약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되게 되구요. 밴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밴드도 높게 되면 구부러지는 부분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용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주름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 컴프레션 레지스턴스 라고 하는 것들 낮게 해 줌으로써 조금 더 뭐 압축되는 그런 부분을 줄여 가지고 어 해주는 방법도 있구요. 그 다음에 밴드 레지스턴스 라고 하는 것도 좀 더 낮춰 줘 뭐 권하게 지금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좀 낮춰 낮춰 주게 되면 형태 변형이 조금 더 과해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구요. 아니면 그 임의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페인트 기능이 있는데요. 페인트 해보게 되면 엔클로스 텍스처맵 엔클로스 버텍스맵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엔클로스를 텍스처냐 아니면 버텍스를 이용해서 맵을 칠해준다는 부분이구요. 각각 속성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바운스부터 윙컬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버텍스를 사용하도록 할 거구요. 버텍스는 버텍스 위에다가 색깔의 그런 데이터를 입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하지만 약간 러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걸 원한다 라고 하면 맵을 이용하시는게 좋구요. 간단하게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버텍스 맵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링클이라고 해서 주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게 되면 화면상에 이렇게 전체가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하얀색의 의미는 1이라는 의미가 되게 되구요. 어떤 속성이든 적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플레이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주름인 상태가 돼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를 이 왼쪽에 있는 툴 바에서 마지막에 보이는 이 툴 세팅을 선택해 보게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오퍼레이션 리플레이스 밸류 값 0을 한 다음에 블루드 를 하게 되면 전체가 0으로 칠해집니다. 크롬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주름 없이 전체가 아까랑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주름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값을 1로 만들어 주구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칠해주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버텍스 위치에다가 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이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주름에 이렇게 일자 형태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뭐 좀 뭐한다 라고 하면 스무스는 약간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주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이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든밀히 말하면 주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약간 튀어 올라서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주름같이 보이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값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다 라고 하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퍼티스 맵에 맵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링클 맵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걸 0.1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아까보다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주름에 표현이 되게 되고요. 너무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2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2로 늘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2배만큼 또 많은 변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주름을 표현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요. 임의로 이제 주름을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옷의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름을 링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주름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 질문을 주신 게 뭐였냐면 다른 파트의 옷감이 있어서 그게 서로 같이 안 움직여서 컴바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천을 지어 보고요. 그럼 분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팔 소매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이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치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줍니다. 디테일치 이렇게 끊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치를 한 다음에 세프라이트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 로 따로따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컴바인 됐다고 여기도 한번 두 개를 클로스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클로스를 적용하게 되고 플레이 해 보게 되면 요거 선택해서 엔 컨스트레인에 엔 컨스트레인에 고정을 좀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폰 컨텐츠 트랜스폰 컨스트레인 이라고 하는 걸 해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세퍼라이트 됐다가 컴바인 한 건 떨어지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세퍼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 주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돌렸다가 두 개를 선택하고 컴바인을 해도 모델링에 컴바인을 해도 두 개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됐지만 클로스를 적용하고 그 다음 이쪽 부분을 선택해서 컨스트레인 트랜스폰 컨스트레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컴바인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좀 이용해야 됩니다. 우선 컴바인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구요. 그냥 실제로 메시가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를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는 방법도 있구요. 아니면 이 컨스트레인을 이용을 해주면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버텍스 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구요. 맥지 잘린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 주구요. 컨트롤 F9을 누르게 되면 버텍스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구요. 컨트롤 F9을 누르게 되면 버텍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부분을 선택을 해 줬어요. 그럼 이제 컨퍼런트에 컨트라인 해 보게 되면 컨퍼런트 컨퍼런트 컨퍼런트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오브젝트 컴바인을 오브젝트라고 하면 컨퍼런트를 이용해야 되구요. 두 개의 다른 오브젝트라고 하면 컨퍼런트 컨퍼런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오브젝트이니까 컨퍼런트를 해 주게 되면 이렇게 컨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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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건너 걸 한게 아니라 같은 부분에 버텍스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컨스트레인의 옵션에서 여기 컨셉 메서드 스프링 아니면 위드 뭐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구요 중요한 것은 이 커넥션 메서드 합니다 선택하고 얘네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은 컴파운드 오더라고 해서 이 버텍스의 순서에 따라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가까이 붙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위드 맥스 디스턴스나 아니면 이렇게 리스트 페어 라고 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어 조금 더 컨트롤하게 쉽게 위드 맥스 디스턴스라고 하는거 하게 되면 지금 0.1 범위 안에 있는 길이 연결한다는 건데 좀 더 높여 보게 되면 어 좀 더 높여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게 되면 어 4 맥스 아 4 아 그렇지 일단 통하는 것 같죠 맥스 디스턴스 음 맥스 디스턴스끼리 하게 되면 서로 그 근처에 있는 것들끼리 연결이 되게끔 돼야 되는게 정상 인데요 어 아하 안돼 아 옆에 아 이거였구나 네 잘못 선택했었네요 여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그랬습니다 다시 선택해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 컴퍼넌트를 위드 맥스 디스턴스를 하고요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이 조금 다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주면 큰 문제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컴퍼 컴바인 한 다음에 그 실제로 메시를 붙이게 되면 그 문제는 없게 되구요 아니면 붙이지 못할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컴퍼넌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컴퍼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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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퍼넌트는 두개 다른 오브젝트를 연결할 때 쓰게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컴바인된 오브젝트 자기 자신의 있는 컴퍼넌트를 연결해 주는 거구요 만약에 두개의 오브젝트다 라고 하면 컴퍼넌트 컴퍼넌트 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두개를 붙여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질문 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